시간이 참 느리게 가요 어제도 그대 생각에 잠 못 들고 마음이 참 욕심이 나요 그댄 어떤 사람 좋아하나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나요 속 시원히 다 말해주세요 사실 맘에 들더라도 아무거나 다 말해주세요 맘에 들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하나요 속 시원히 다 말해주세요 별로 변할 게 없더라도 아무거나 다 말해주세요 전부 맘에 들더라도 아무거나 다 말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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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다 말해주세요